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중국에 대한 인터넷 여론 하나 투척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소수민족에게 지배받은 식민지 역사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한국을 두려워할 것이야. 당연히 미래의 중국은 한국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고, 중국이란 나라가 그 전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중국이 없어진다면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일 것이기에 한국을 많이 두려워하겠지. 두려워해도 안해도 어차피 중국이란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중국사대 발명품이라던 나침반도 작동하지 않는 가짜로 밝혀졌고, 지진계도 현실에선 구현할 수 없는 상상의 물건이라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되었다던데. 허세와 날조와 조작과 외국의 중국? 국가당 교역품은 일단 조공이라고 써놓고 보는 허세 클라스. 중국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가 중국 것이라 우기다가 세계 역사학자들한테 개망신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김치, 삼계탕, 한복 등 중요 한국 문화를 훔쳐가려고 발악하는 중국이 갑자기 한국의 자세를 낮추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는 자세도 우만방지하던 모습은 온대간대였고, 언제 그랬냐듯이 영원한 친구라고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세한 소식 갈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를 통해 엄청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꼴 절대 볼 수 없다 하여 중국에서 잘나가는 기업 여러 개 박살 내놨습니다. 화훼의 샤오미, 기타 등등 중국 핵심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커창 총리는 10년 동안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중국 반도체 굴기에 선봉장 청화 유니그룹이 부도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굴기를 위해 쏟아 부었던 수백조도는 휴지가 되었습니다. 늘 짝퉁만 만들던 실력으로 미국을 따라잡겠다가 나섰다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중국의 휴대폰, 컴퓨터, 가전 등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 선두권이지만 유독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 기술은 세계 선진 수준과 큰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내륙도시 우한의 반도체 업체 우한홍신파사는 중국 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한홍신에 투자한 돈은 무려 총 32조 원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4월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중요 내용을 보면 거만하고 우만하던 중국이 꼬리를 완전히 내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그리고 세계 최고의 5G 기술 등에 한국의 절대적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 핵심 기업들이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되지 않으면 중국은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회담에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핵심 간부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 세계에서 중국 추방 전략이 곳곳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흐뭇한 기분이 듭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 사실상 중국의 생명줄을 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초격차로 중국이 따라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기술 도적질, 인력 빼가기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3억 거짓대들의 우망불손한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만세, 이상 빡치니 슈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